아이의 손톱을 깎는다구요? 아이의 손톱은 다듬어야 합니다. 손톱을 다듬을 때 첫째, 안전해야 하고, 그리고 안전해야 하며, 또한 안전해야 하죠. 이 안전의 비결은 특허 기술을 받은 마이크로 패턴의 글라스에 있습니다. 반도체 포토 에칭 프린팅 기술이 작용된 글라스는 아이의 손톱을 깎지 않고, 자르지 않고, 다듬는 것으로 충분하게 만듭니다.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제품이죠. 작업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손질이 가능하여 청결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친근한 동물 모양의 실리콘 케이스는 치발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합니다. 집중력이 약한 아이의 시선을 잡아줄 수도 있겠네요. 아이도, 임산부도, 간호사도, 요리사도, 케이시 인증을 받은 옐로우 앵글로 손톱을 관리하세요. 베이비네일 그라인드바 자üd해서 음료고 사회를 섹최해도 보기도 stuffs